한 이틀만 있다가 다시 오자 렛츠고! 오늘은 가다가 주유 연습도 하고 여기 주유 시스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? 러시아처럼 경영맨 히터 주세요 에스토니아에서의 첫 주유소 이게 나라에서 관리하는지 모든 주유소가 똑같아요 어제는 1.849 유로였는데 1.879 유로 아니면 숍에 가서 얘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네 응 57.38L 들어가고 107.82 유로 어마무시하게 비싸고 봐 에스토니아 주유소 러시아도 그렇고 주유소가 이런게 잘 돼있어 물 어떤건지 볼게요 유럽에는 이게 다 있나? 에스토니아만 있나? 마트에 갔다가 갑시다 우리 어제 잠깐 갔던데도 림이었지? 네 림 림 러시아에 400원 이었어 러시아가 워낙 싼거였어 러시아가 워낙 싼거였어 여기 사야됩니다 해봐 바나나 5개 1유로 1,400 복숭아 2개 1.34유로 승겹살 2.59유로 엄청 싼거 아니야? 오 상추 오 상추 1,500원 싼거야? 응 고추도 있네 고추다 이거 안 매울거 같애 에스토니아에서 여행을 가야하니까 모르겠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빵도 여기 다 있네 이건 수위트 아 고추다 그래서 비교 됐다 친절하시네 600원 이었어 코와상이 한국에 있을 때 떡볶이랑 먹으면 맛있었던 애플 에스토니아 건 줄 몰랐어 배가 있어 배 와 소박도 있어 와 소박도 있어 난 이거 됐어 이제? 이제 가시죠 응 메뉴 보고 왔어 가볼만한데 응 괜찮아 보여요 짜장면 없어 짜장면은 없어 짜장면은 없어 먹고 싶은데 짬뽕도 없어 하긴 우리는 짜장면보다 짬뽕이지 핀란드에서 왔는데 이 차 진짜 우리 뒤에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끌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네 바이 바이 구경하고 싶다 우리 삼병에 사자마자 뒤에 견인장치를 달았어야 되는데 이제 법적으로 아마 이게 내가 알기로 돈이 많이 들지 아 나 이거 참 나도 뒤에 달고 싶은데 에스토니아 날씨 좋고 오늘은 10월 며칠이에요 오빠 날짜 가는 줄도 모르고 일요일 일요일이라서 캠핑장 가는 날 응 탈린 시내에 있어도 되는데 거기서 산책하면서 놀았잖아 그랬더니 텅텅이 꽉 찼어 응 보고싶도 버려야되고 와 귀엽다 귀엽네 응 도착 일단 체크인을 하고 올게 웰컴 여기 한국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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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와 전화는 가 다행히 안 받아 하하하하 야 헬로우 헬로우 야 어 아 캠프사이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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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왜 로우 레벨이라 그래요 이쪽으로 오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할래 아 그냥 귀찮아서 그래서 일로 온대 일부만 기다리래 하하하 하하하 좋으네요 백현 아 아 뭐 소통만 되면 되지 뭐 그치 헬로우 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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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곳을 같이 찾으니 여기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으로 두기 3€ 야, 제가 알게 해 그럼, 나.. 이곳에 가르침을 할 수 있어 뭐지? 이곳에 가르침을 할 수 있어 여기가 가르침을 볼 수 있어 그럼 어디에 가르침을 볼 수 있어? 제가 가르침을 볼 수 있어 모든 데 자음역의 사정입니다 나의 개수? 네 계시군요 역도는 마거 동시에 이 시어로 키우기 식물입니다 노관 WATER 오게임 많이 나V소입니다 사람들이 보내고 한다면기를 이용할 수 있는 노관 노관 네 그런데 혹시 이 옷을 입는 이 옷을 입는것이 다 그렇군요 네, 네, 네. 이것은 이것은, 이것은? 이것은 이것은? 이것은 이것은, 이것은, 이것은. 이것은 좋습니다. 브라질, 브라이안, 브라이안, 필리핀, 필리핀에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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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캠퍼가 지켜드린다고 했다고 합니다.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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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인 최초. 이 캠핑장 이름은 모르겠고, 주인장 말로는 아무데나 네 마음대로 돼. 그레이 워터는 그냥 잔디 위에다 버리라고 하는데 우리 세제 쓸 때는 여기 와서 하면 되겠네 물만 써가지고 할 때는 여기서 그레이 워터 처리하고 주인장이 그렇게 하라니까 요 안에서 똥 버렸어 여긴 이런 시스템이네 저거 열고 저기다 버리면 돼 바라마다 다른 집 하나씩 알아 나가야지 잔버터 키지도 않았는데 삐잇으로 났거든요 이거 뭐예요? 전기 연결했어 시베리아에서 달리면 계속 충전되니까 맨날 100%였는데 달리기 싫어 나무하고 앞에 테이블도 있고요 와 하늘이 하늘색이네 저기도 구름이 길을 따라가고 있네요 밀밍국수? 나는 마을 편집해야 되니까 캠핑장 입성 기념 나 먹을게 여보 와 이거 대박인데 한국의 맛인데? 아까 댓글을 읽었는데 구독자분이 저기 지금 감자탕 먹고 있다고 한국어만 감자탕 쏘겠다고 이렇게 쓰셨는데 갑자기 침이 보이는 거야 나도 그렇다 이게 뭐 이걸로 만족할 수 있어 다 먹어도 돼 내가 많이 먹었어 스탈린 9시까지 갈 거니까 그때 또 사자 하나씩 이렇게 꽂혀있으면 좋지 생기가 돌아 난 꽃을 좋아해 안 그럴 거 같은데 꽃도 좋아하고 피아노 옥도 좋아 첼로 옥도 좋아하고 난 이제 편집 해야 돼 진짜 너무 안 했어 내가 봐도 이거는 오랜만에 봐도 날같이 날아오는 날아오고 잠깐 그니까 오지 작아 뱉니다 아주 구요 구요 아주 크다고 항상 정말 부족해 왜냐하면 진짜 깨끗하게 못해요 진짜 캠퍼가 보다 왜 가져가요? 처음으로 영어 연습을 시켜주신 독일 분이어서 길게 무슨 얘기 했어요? 뭐 어디 사냐? 언제 가냐? 어디서 왔냐? 넌 어디 가냐? 어디 간대요? 남쪽으로 간대 추워서, 그리스 쪽으로 간대 거기 친구들~~ 불닭볶음면 줬는데 어 맵다고 했는데 먹어보고 날 욕하겠지? 와 김밥 어? 모양새는 김밥이네 진짜 이렇게 하는건지 내가 오늘 끝낼게 이거 나 김밥 못사는데 못사고 잘사고 뭐있어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지 냄새는 김밥이다 첫번째 김밥 식음치도 없지만 에스토니아 캠핑장 있는 재료로 에스토니아 캠핑장 나 여기 좀 긁어주면 안돼? 아 그 밑에 밑에 옆에 옆에 나 여기 좀 거둬줘요 응 나 여기 좀 뭐야 나 한입만 먹으면 안돼? 아아 아아 왜? 다하고 요거다 썰어줄게요 아 참 요것만 잘라줘 요것만 안돼요 아 나 지금 배가 고 간을 볼게 간을 조미낌으로 처음 해봐가지고 최고에요! 최고에요? 응 자 완성! 총 5줄을 만들었네요 자 이제 썰어보겠습니다 뭐야 혼자 연기하네 나가서 먹으면 좋은데 추워 빨리 남쪽으로 가야겠다 물공급 시스템을 다 쓰네 다 써 한국에서 한번도 안 써봤는데 이것도 결국에 쓰는군 빨랫줄도 만들고 아 어 편집해야 되는데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게 되네 좋으세요? 어 좋으세요? 어 잘 가져왔어 가자 반가워 luxurious 진영 날아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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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